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중고 거래하면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것들. 근데 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고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잠깐 비방이 있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갖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나무를 선악나무를 베어 갖고 막 이렇게 가구를 어떤 원목 가구 빼납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만들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무가 울어.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왔다니 문저귀가 턱턱 소리 나고 삐꼭 소리 나고 막 이른단 말이야. 뭐 이거 나무가 덜 말라서 보일화를 틀으면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소리도 나지만 그 외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목신이 붙은 거거든. 그러면 절대로 그걸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 좋아서 샀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방법을 이제 해갖고서 치워놔면 그래도 괜찮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얼른 가구를 바꾸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갖고 있다가 집안이 홀깍 뒤집혀 갖고 그걸 또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거야. 근데 이상하게 물건이 들어와서 안 되는 이제 이 가구가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그거 들어오고서부터 집안에 사람이 나쁜 증세가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이 아픈다든지 저기 제 이 말은 잘 들으세요.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기 참고하시고 식구가 아픈다든지 자꾸 사고가 난다든지 집에서 별거 아닌 건데 막 뭐를 끓이다가도 쏟아트려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부부가 막 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그런 증세가 나와. 이거는 꼭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갑자기 편안한 집안이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사를 보잖아. 보면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신랑이 갑자기 막 이래야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어 당신 내가 4월달에 무슨 나무가 들어왔네. 그때 그게 들어오고서부터 지금 풍파가 있네.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다가 아 뭐 무슨 화장대를 갖다 놨어요. 누구 차단서를 갖다 놨어요.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동투가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 동투를 잘 지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되라고 비방을 가르쳐 주지. 그래 갖고서는 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래도 안 될 사람 같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거는 가자마자 없애세요 얘기를 해.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이제 나무 이제 이 가구들 그것도 있지만 또 특히 돌. 돌 함부로 가서 주워 오지 마세요. 특히 산에 가가지고 뭐 여 어떤 사람 산을 타다가 이제 오면은 그 주변에 도량이 뭐 절도 도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돌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돌에 그 이제 돌 동투도 나지만 수비가 달아 붙은 거예요. 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산에 있을 게 있는 거고 바다에 있을 돌이 있는 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절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돌이 있어. 근데 이 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얼렁 내다가 이거 미련 가지지 마세요. 얼렁 갔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술 한 면 갖다 놓고 인간이 미련하고 욕심을 내가 갖고 왔으니까 이거 제자리에 놈니다 우리 집에 탈 없이 도와주세요. 그러고 오면은 그 나쁜 기운이 왔던 것도 다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돌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나무.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무를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거든. 뭐 어느 사람들 보면 아 이게 행운목이 돼서 행운을 갖다 준다 해서 행운목을 저기 해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운목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은 왜 안 맞냐.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들으면 잘 아실 거야. 어느 사람은 나무를 갖다 들여놨는데 다 죽어 갖고 와도 잘 뿌리 잘 내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햇빛이 좋고 흐르는데 싱싱한 나무를 갖고 와도 그 집에서 죽어 자꾸. 그러면 그 집에 나쁜 기운이 안 맞는 거야. 그럼 절대 사들이면 안 돼요. 사들여서 자꾸 나무가 죽어 나가면 그 집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은 아는 것만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감히 사들여 오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서 보는 거 그림으로 보는 거로 족하시고 본인 내는 그런 분들은 그 나무가 안 맞으니까 뭐 이쁘는 하되 맞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조화를 갖다 놓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생화로 해가지고 생나무는 절대 갖다 놓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집안에 큰일이 납니다. 이건 특히 주위 아시아의 지대고 또 새집이 들어갔을 적에 뭐 나무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다 준비를 했잖아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돈 안 드리고 하는 방법. 이거는 뭐냐. 가구 전자재폐물 들어오면은 그 뒤에다가 인근 왕처를 거꾸로 써요. 뭐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갖고 인근 왕처를 거꾸로 써요. 그렇게 하고 저기요. 콩이나 팥 있죠. 콩하고 팥은 신장에서 질러낸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기 잡귀를 질러낸다고. 그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뿌리세요. 뿌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집안에 뿌리세요. 문 다 열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거 이제 콩이나 팥이나 막 넣어주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쪽을 모아서 한쪽 문 귀통에다 놓으세요. 그거 버리지 말고 한 3일 동안은. 그렇게 해서 한쪽에다 모아서 놓고 뭐 조그만 컵에다 담아 놓든 어쨌든 그렇게 해 놓고 만물상이나 어디 가면은 쑥이 있어요. 쑥이 있으면은 쑥으로 한번 그걸 쑥 냄새로 태워 갖고 집안에 한번 이렇게 둘러서 내다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1차 방법이에요. 방법. 뭐.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나간다. 그때는 청왕만신을 찾아주세요. 그 원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갖고. 기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다 놓고. 집안이 안 좋고 우한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이제 제 말씀에 큰 도움들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항상 가정에 우한 없이 편탄하게 잘 살기를 청왕만신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딱합니다.